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10월 세번째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마니님. 또 마니님이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를 올렸네요. 넥센타이어. 자 넥센타이어. 10월 셋째 주 넥센타이어. 현재 가격이 7,300원이고 오늘 7% 올랐나? 오늘? 와 오늘 급락할 때 7% 올랐다고? 시총은 7,100억. 표는 마이너스라 보면 적절한 말인데. 투자지표. 자 주식수 9,700만주. 외국인이 5% 매출액이 2조. 영업이익이 44억. 영업이익률 0.21. 부채 138. 시세. 시가 거래 시총 7,100억. 눌려보자. 넥센타이어. 자 1년 차트. 10년 차트. 우하향하고 있네. 우하향. 우하향하고 있네. 우하향. 전형적인 우하향하고 있네. 이거 코로나 때 3,800원이 된게 지금 7,300원. 7,00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9,700만주. 이게 타이어 넥센. 넥센 알지 맞지? 뉴스를 한번 볼까? 넥센타이어 6%대. 디자인 어워드. 아마추어 골프 대회. BMW 아이오닉 넥센타이어 신고 달린다. 뭐 이런 것 밖에 없네. 재무 상태를 한번 보자. 19년, 20년, 21년. 20년, 21년이야. 코로나라고 감안을 해서 19년도에 2조 매출을 올렸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10% 가까이 됐네. 10% 맞지? 영업이익률이 10% 됐는데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를 확 줄어버렸네. 이거 뭐 왜 이렇게 줄었지? 그리고 21년에는 0.2% 22년 1분기, 2분기는 그냥 적자가 들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됐더라니까. 원가가 높든지. 판간비가 높든지. 매출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매출은 5,000억. 1분기에 5,000억. 2분기에 6,000억이면 1,2분기 합치면 1조가 넘기 때문에 3,4분기도 2조가 넘는다고 봐야 되지. 맞지? 다 합치면. 그런데 19년도에 2조였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매출은 감소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박살났다는 건 원자재 값이 올랐던지. 판간비가 오른다든지. 근데 판간비는 거의 고정값이기 때문에 판간비는 안 오를 거고.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순이익률이 떨어졌고. 돈만 뭐 가지고 있으면 지금 견디면 되니까. 유보율은 2600% 있어서 견딜 수는 있고. 부채 비율이 19년 대비 20% 정도 상승. 아 30% 정도 상승했네. EPS는 마이너스. BPS는 15,000원. TBR은 0.35가 나오고. 배당은 1% 정도를 주고 있네. 배당은. 배당은 1% 정도를 주고 있다. 뭐 뭐 한국타이어도 이때 적자 났나. 한국타이어는. 잠깐만 한국타이어 한번 볼까. 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아 봐라. 넥센타이어는 적자가 났었지만 한국타이어는 적자가 안나네. 맞지? 그럼 한국타이어 더 잘 안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한국타이어는 부채비율 40%대. 한국타이어가 맹 1% 중후반대 배당 주고. 한국타이어가 재무는 더 탄탄하다. 맞지? 얘들은 한국타이어는 분기별로 2조가 넘네. 비교할 회사가 아니네. 일단 넥센 보자. 넥센. 재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종토방? 종토방 필요 없고. 자.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은. 자. 외국인은 팔고. 파란 게 팔고 있는 거니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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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기간은. 기간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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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기간이 샀을 때 포인트가 올랐고. 기간이 샀을 때 떨어졌고. 기간이 샀을 때 외국인이 샀을 때 4% 상승. 기간이 샀고 외국인이 사도 떨어질 때도 있었고. 지금 외국인은 5%의 비율. 초에 비해서 별 변동이 높고. 맞지? 자. 또 뭐봐야 되노? 통금 분석. 하고야. 넥센 타이어. 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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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했으면 마이너 10% 6개월 전에 했으면 7% 채권 등급은 A 플러스 AA 등급이네. 거의 A 등급. 넥센 외에 2인이 66%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네. 6%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안전빵이라는 거지. 58년에 설립되고 120여 개의 교체형 타이어. 연간 매출 2조 가까이 매출을 올리다가 20년에는 코로나 21년. 얘들은 그냥 2조 매출. 매출 2조 정도를 올리고. 19년, 20년, 21년에 뭔가 뭔가 재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가가 올라서 그런가. 또 뭐 한국타이어도 올랐는데. 얘들은 그래서 박살이 났네. 자본금은 그럼 36억에서 43로 좀 올라간다. 자본금은 5402억б它. 주식수는 불어나지 않았고. 영업 활동 현금 선물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8,600억에 의해서 1조 3천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불어났고. 이자 내는 게. 영업이익률은 9,9% 10,10% 대,2% 판간비는 고정값이니까 그대로라고 친다면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을 것 같다. 한번 볼까? 재무상태표, 재무분석. 분기 검색을 해 가지고 원가. 원가가 바로 6,500억에서 원가가 5,500억. 판매비 관리비는 21년 6월이나 22년 6월이나 1,200억. 150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판간비는 고정이라고 보면 원가에서 근데 왜 영업이 마이너스지? 아, 원가에서. 그렇지. 원가 플러스 판간비를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1분기에 5,000억 일대 4,600억. 비율이 어떻게 되지? 잠깐만. 4,6,5,6. 4,6,5,6 나누기 5,3,2,9. 5,3,2,9는 87%. 1분기에 87%. 2분기에는 5,5,5,7 나누기 6,5,3,3. 1분기에는 85%. 85% 정도 돼요. 원가가. 그러면 21년 1분기에는 3,8,6,0. 3,8,6,0 나누기 5,0,5. 아, 76%. 2분기, 3분기. 21년 3분기에는 4,2,9,4 나누기 5,3,4,8. 80%. 76%에서 80% 나가던 원가가 22년 1분기, 2분기에 86%에 육박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빠져야 될 마진들이, 영업 마진이 빠져야 되는 것들이 원가에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속유가 확 올라갈 때니까. 아, 그래서 빠졌다. 그럼 볼 것도 없다고 했지. 그렇게 지금 조금 힘들고 있는 상태. 근데 기존에 있는 돈과 뭐 쌓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등급은 A등급. 문잡단 소리지. 자, 영업이익률. 원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분기로 요거를 보면은 여기 있네. 게린나 계산했네. 분기로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 14%라는 것은 원가를 빼면 14% 남는다. 14%, 12% 그전에는 23% 남았는데 19% 남고 했는데 지금은 14%다. 연으로 볼까? 연으로. 연으로 봐서 30% 남고, 원가가 68%라 했단 말이지. 맞지?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판간비를 빼는 거고. 이 원가가 68%, 72%, 원가가 70%, 원가가 75%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가가 86% 정도가 들어간다. 원가가 확 올랐다는 소리네. 지금은 석유값이 올라서 쏠 재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PR, 8PR이 얼마지? PR 한 번 보자. PR이 100, 원가. 영업이익률만 계산해 볼까? 영업이익. 영업이익,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데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된다. 적자가. 적자라서 계산이 안된다. 이게 석유값이 떨어지기를 바래야 된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최근에는. 그러면 얘들이 또 이제 원가가 석유값이 그대로 또 돌아온다. 얼마 전에 유스 보니까 오늘 유승강 사우디 석유 감산하겠다 하던데. 바이든 뿔 따고 나가지고. 그럴 수 있네. 하면서 하던데. 석유 감산하면은 물건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 맞지? 석유 가격이요. 그러면 시장 물가는 또 올라갈 거고. 물가 잡으려고 하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금리 올리려고 하면 곡소리 나고. 곡소리 나면 정권 투표 그거 안 할 끼고. 그러면 새로운 정권은 나가잖아. 바이든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자 그런 상황. 뭐 또 뭐가 해야 되노. 지분해놔. 얘들 66%를 팔았던 건 없고. 66% 가지고 있으니까. 넥센. 국민연금 공단이 70억치 팔았네. 그래서 6%. 국민연금이 5% 가지고 있다가. 21년 6월에 8%까지 올렸다가. 100억치. 86억치 사서. 그때 8800원에 샀네. 국민연금도. 8800원에 지금 올라오고 7300원. 국민연금 8800원에 샀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7300원이면 국민연금보다 싸게 사는기야. 맞지? 지금 6840원에 국민연금이 12월 22일날. 그러면 국민연금보다 한 100원, 200원, 300원 더 싸게 사는, 더 비싸게 주고 사는기니까. 뭐 산다 하면 문제는 없겠나. 맞지? 자 종토방. 종토방 필요 없다. 그럼 얘들이 하는 게 그냥 단강. 아 타이어가 156% 156%라는 거는 얘들이 내부 거래해서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타이어가 이제 156% 그걸 포함시켜서 156%지. 그것까지 빼면은 100% 미만의 수치가 100분율이 나오는 거지. 운송보관 제과제빵도 있네. 예드라이트 타이어. 연구비는 4% 851억 정도를 쓰고. 평균 건성연수는 12년. 내수 수출. 수출이 85% 내수가 14% 타이어. 신용등은 엔젤 위더스. 타이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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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네트워크스. 재팬재팬 타이어. 다 타이어네. 연결대상 회사의 찡따오 넥센 캐나다 누리 네트워크스. 제과제빵. 신기술 타이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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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타이어다. 자산 높은게 9,900억짜리 타이어 제조. 유럽. 지주회사 1,100억짜리. 4,700억짜리. 2,000억짜리 타이어 판매 제조. 390억짜리. 30억짜리. 뭐 180만원짜리. 용욕 서비스. 3억짜리. 11억짜리. 신기술 투자사업. 11억짜리니까. 얘들은 메인은 타이어 판매 제조. 요거네. 넥센. 자 홈페이지 한번 볼까? 홈페이지 보면 차종으로 찾기. 요렇게 되어있다. 프로덕트. 승용차형. 서비스. 내 차에 맞는 정보. 다운로드. 이렇게 넥센. 전형적인 타이어. 그냥 홍보로 하는 타이어 회사. 넥센 타이어 많이 들어왔잖아. 옛날에 우성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제. 질이 별로 안좋은.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급이 떨어지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따라왔을끼라잉. 자. 근데 난 넥센 안쓰고 한국타이어 쓰지. 그게 문제네. 자. 그래도 매출 2조원 올리는 회사. 뭘 싸다 비싸다 적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겠다. 그 대신 PBR 수치로는 싸우고.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든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 그 정도 이내 넥센은 여기까지. 끝.